저는 유분평까지만 하겠습니다. 아이고 하지간만 더 해. 이제 좀 배가 뜨는데. 죄송합니다. 마누라가 임신을 해서. 뭐? 이런. 아니 어쩌다 그런 악수를 뒀나 그래? 아 이번에도 내가 났습니다. 60만원씩 부탁해요.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사장님 날인가 봐요. 글쎄 말이야. 어이 친구. 패스하러 왔으면 이쪽으로 와. 근데 그 하시는 일은 뭔가? 학교에서 연구를 좀 했습니다. 연구? 아니 그럼 대학 교수? 뭘 가르쳤나? 수학이요. 수학? 우리 학교야. 내 친구가 서울대 수학교 정교수인데. 얼마 전에 나랑 마작하다가 뇌절적으로 쓰러졌어. 아닌데 그 쓰러진 놈 옆에서 마작하려는데 한 사람이 부족해. 그랬더니 뻘떡 일어나는 거야.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는 거야. 그 자네 마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나? 부렴 뭐든? 아니야. 이렇게 사람 4명 모으는 거야. 지랄도 이런 지랄이 없어요. 졌어요. Obrigado. 응? 하하핰. 하하핰.